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어디 만지는 거예요? 아니 만진 게 아니라 막은 겁니다 아니 막긴 뭘 막아요 아까부터 계속 내 엉덩이 헬끗거렸잖아요 아가씨가 내 모형을 깔고 앉으려고 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뭐? 어쩔 수 없이? 아니 그럼 이까짓 플라스틱 덩어리가 내 엉덩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? 이까짓 플라스틱 덩어리가 내 밥줄이거든요 와... 와... 진짜... 말로 해서 남들 사람이네 아저씨 경찰서 좀 가주세요 그러죠 갑시다 경찰서 뭐요? 그리고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바쁘신 분들한테 경찰서까지 가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? 당신 엉덩이가 이분들 금쪽같은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까? 그중 계속 세부ى 그중 으 음 5 으 으 으 으 으 으